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는 햇살 존이고요 이렇게 제가 민지 언니를 따라해볼게요 민지 언니 이거요 저는 어떤가요 민지 언니 같아요? 네 제가 연구라색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연구라색 거 그리고 여기는 언니들이 지금 하니언니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쁘게 찍고 있어요 지금 어떡해 너무 예뻐 위에 올라가 보고 싶은데 갔다 할지 말아볼래요 우리 팔로미 안녕 넌 MBTI가 어떻게 되니? 첫 만날부터 왜 MBTI가 있을까요? 요즘은 MZ세대들은 MBTI에 이렇게 좀 궁금해 하거든요 선글라스 시점 오늘 완전 힙걸이에요 좋아 응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여기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잘 나가는 제품들이고요 여기가 호그워트 같은 거 같아요 약간 현대판인 거 같아요 땡땡아 너도 올라와 아 왜? 못 올라왔어? 왜? 못 올라왔어? 무섭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내가 내려갈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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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인이에요 오늘은 비트에 엮 bit 바스락바스락거리 바스락바스락 시원한 바스락 좋게 좋아요 좋아요 완성 우리 정하는 것 같아 역시 멋지 약간 이번에 오하이오아이 신상 옷을 보니까 저희 데뷔했던 어텐션 때가 생각나서 부분이 묘해요 근데 어렸지? 기대됩니다 오늘 마지막 차기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